안녕하세요 장금동입니다 우리가 매빅3를 비행을 하거나 아바타 같은 FPV를 비행을 하고 이런 미러리스 같은 카메라로 촬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영상을 굉장히 멋있고 아름답게 촬영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매빅3 같은 카메라의 설정이 다르고 FPV 카메라 설정이 다르고 미러리스 같은 카메라의 설정이 각각 다르냐? 그렇지 않습니다 카메라의 설정은 사실 다 똑같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드론 하면 비행을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 드론은 멋있게 촬영을 하기 위한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영상을 멋있게 촬영하기 위해서는 카메라의 설정, 카메라의 구도 등 여러가지 카메라에 대해 많이 알아야 합니다 제가 불만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현재 항공촬영 감독님들도 그렇고 항공촬영 감독이 되겠다는 사람들도 드론에 대해서 카메라를 공부하지 않고 비행에 대해서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현업에서 실제로 드론에 대해 카메라 설정을 아예 모르고 오토로 놓고 촬영을 하면서 나는 촬영감독이다, 드론감독이다 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사실 그런 분들은 드론 파일럿이지 촬영감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촬영감독은 내가 앵글을 잡고 영상의 설정을 어떻게 찍고 영상 전체를 이해해서 그 영상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어떻게 촬영하겠다라는 것이 머릿속에 있어서 그 씬을 담아내는 것인데 카메라에 대해 모르면서 비행만으로 그것을 담아내기는 어렵습니다 오늘은 기본적으로 카메라 설정 이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편에서 실전으로 드론의 비행을 하면서 카메라 설정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요 바로 드론, 카메라 설정 어떻게 하면 되는지 같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설정을 같이 알아보기 전에 왜 오토로 촬영을 하면 안 되라는 의문이 드실 수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오토라고 하면 우리가 카메라를 설정할 때 ISO, 조리개, 셔터 스피드 이 세 가지를 조합을 해서 카메라를 설정을 합니다 그런데 ISO나 셔터 스피드 이런 것들은 드론 촬영에서 원하는 숫자로 고정을 해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조리개를 일부 변동을 하거나 이런 경우나 ND로 맞추곤 합니다 근데 오토로 해놨을 때는 모든 걸 다 자유롭게 마음대로 바꿔요 ISO도 바꾸고 셔터 스피드도 바꾸고 조리개도 바꾸고 마음대로 바꿉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카메라 퀄리티의 성능이 저하될 수가 있고 내가 원하는 모션 블러나 이런 것들을 설정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토로 하였을 때는 어두운 곳과 밝은 곳에서 밝은 곳 기준으로 맞춰버리면 다행인데 어두운 곳 기준으로 노출이 맞았을 경우에는 밝은 곳이 다 날아가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영상을 담아내지 못할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 수동으로 설정을 하면서 안부 차이를 잡아주고 내가 원하는 ISO나 조리개, 셔터 스피드로 인해서 영상을 더욱더 완벽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알아볼 것은 바로 화이트 밸런스인데요 화이트 밸런스 같은 경우에는 촬영 환경이 제각각인데요 그 촬영 환경에서 조명색이 미치는 영향을 보정해서 흰색 물체를 하얗게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백열드 같은 경우에는 노란빛을 띄는 경우가 있고요 흐린 날 같은 경우에는 햇빛이 파란빛을 띄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흰색 기준으로 이것을 다 조정해서 맞춰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화이트 밸런스가 3000일 때부터 7000일 때까지 이렇게 움직여서 보여드리는데요 일반적으로 카메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야간 촬영의 경우에는 3200을 많이 사용하고요 태양광, 즉 맑은 날에는 5600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흐린 날에는 6000을 많이 사용합니다 오토로도 굉장히 화이트 밸런스를 잘 잡아요 그래서 내가 잘 모르겠다고 하면은 화이트 밸런스를 오토로 놓고 설정을 해보시고요 오토에 나오는 수치를 보고서 아 이 정도면은 색이 굉장히 화이트 밸런스가 잘 맞는 것 같다 라고 했을 때 그 수치에 맞춰서 수동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상업 촬영의 경우에는 촬영 현장에서 카메라 여러 대와 드론 촬영이 있을 때는 다 같이 시작을 할 때 화이트 밸런스를 몇으로 놓고 촬영을 할 건지 공통적으로 맞춘 다음에 모든 카메라에 화이트 밸런스를 기본적으로 맞추고 촬영을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ISO 감도입니다 일반적으로 ISO는 100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숫자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카메라가 밝아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야간 촬영이나 어두울 때는 ISO의 숫자를 높게 올리는데요 ISO 숫자가 올라가면 영상이 그만큼 밝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밝아지니까 ISO가 높으면 좋지 않을까?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요 ISO는 높을수록 밝아지지만 노이즈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드론 촬영 같은 경우에는 ISO가 1600만 돼도 영상에 노이즈가 발생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잘 나와서 뭐 3200이나 6400에도 크기의 노이즈가 발생을 하지 않지만 드론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가 좋아졌다라고는 하나 아직까지 카메라가 그렇게 성능이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1600 이상을 설정하시는 것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낮에 촬영을 할 때는 ISO가 100인 게 무조건 좋습니다 ISO를 최대한 100으로 놓고 촬영을 하시고요 나중에 다른 설정들을 바꿨는데도 영상이나 사진이 어둡다라고 했을 때 ISO를 조금씩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로그 촬영 같은 경우에는 매빅3 같은 경우에 400, 800으로 되어 있고요 다른 카메라들도 가장 최적화되게 로그 촬영을 할 수 있는 ISO가 정해져 있습니다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800이 시작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조리개인데요 우리가 드론이 맨 처음 출시를 했을 때 조리개가 몇이다, F값이 몇이다 라고 해서 영상이나 사진에 많이 설명을 하는데요 이 F값 옆에 있는 숫자가 바로 조리개의 수치입니다 매빅3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카메라 렌즈 안에 조리개 구멍의 크기가 열리는데요 숫자가 낮을수록 이 구멍이 커집니다 이렇게 하면 이 구멍을 통해서 들어오는 빛의 양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빛의 양이 많으면 심도가 얕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카메라에 아웃포커싱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웃포커싱 된 사진이나 영상을 좋아하는데 이것들은 심도가 얕은 조리개의 숫자가 낮은 걸로 촬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조리개의 숫자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구멍의 크기가 작아지는데요 이럴 때 조리개를 조인다고 합니다 조리개를 조일 경우에는 심도가 깊어지고요 전체적으로 포커스가 맞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던 간에 멀리 있던 간에 조리개를 조이면 전체적으로 포커스가 다 맞습니다 그러면 색수차도 없어지고 비네팅도 없고 심도도 깊어지고 여러가지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게 조리개를 조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매빅3 같은 경우에는 가변 조리개이기 때문에 조리개를 조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조리개를 많이 조이면 회절 현상이 일어납니다 회절 현상으로 인해서 해상도 저하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조리개를 너무 조이는 것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드론 촬영에서 추천하는 가변 조리개의 경우에 조리개 설정은 5에서 7 정도나 4에서 8 정도를 많이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셔터 스피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셔터 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셔터가 움직이는 속도인데요 말 그대로 우리가 촬영을 할 때 찰칵 할 수가 있고 찰칵 할 수가 있어요 이 찰칵 하는 동안 카메라가 빛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셔터가 열렸다 닫힙니다 그래서 셔터 스피드가 빠르면 빠를수록 찰칵 하면은 순간을 포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셔터 스피드를 느리게 하면 찰칵 하는 동안 제 움직임이나 빛의 흐름이 다 보이죠 그래서 장노출 같은 것을 촬영을 할 때 셔터 스피드를 느리게 해서 촬영을 하곤 합니다 그러면 셔터 스피드를 몇으로 설정해야 되라고 궁금해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사진부터 말씀을 드리면 셔터 스피드는 정답이 없긴 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움직이는 피사체를 125분의 1초로 촬영을 해도 못 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속도에 맞는 셔터 스피드를 설정을 찾아야 합니다 앞에서 125분의 1로 흔들렸던 새 사진 같은 경우에는 500분의 1초로 하였을 때는 선명하게 담을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셔터 스피드를 띄엄띄엄 띄엄 놓고 같은 구도로 여러 장을 촬영을 하면서 셔터 스피드를 다르게 했더니 이런 차이가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사진 촬영을 할 때 셔터 스피드에 대해서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영상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 어떤 피사체가 빠르게 움직이면 모션 블러가 발생을 하는데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모션 블러는 프레임 곱하기 2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4프레임일 때는 셔터 스피드를 48분의 1 30프레임일 때는 60분의 1 120프레임일 때는 240분의 1처럼 곱하기 2로 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모션 블러를 나타낼 수 있다고 합니다 정리를 한번 하자면 맑은 날 기준으로 촬영을 나간다고 했을 때 ISO는 100으로 놓고요 화이트 밸런스 같은 경우에는 5600으로 놓습니다 그리고 조리개 같은 경우에는 5에서 7 혹은 4에서 8 사이에 놓는 것이 좋고요 셔터 스피드는 프레임스 곱하기 2를 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론적으로 이 정도의 백그라운드가 있으면 거의 반은 왔습니다 이제 실전으로 나가서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실전에서 이것을 어떻게 응용해서 촬영을 하는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컨텐츠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